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절반 정도는 나라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합심하고 원인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걸림돌이나 방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힘겹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윤 정부가 이상이 없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당의 박대출 국회의원 의식이 상당히 있는 분이죠. 진주의 지역구를 두신 박대출 지금 아마 사무총장일 겁니다. 사무총장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보도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친냐 패널 일색이었고 그 숫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친냐 패널에 비해가지고 무려 7배 정도나 친냐 패널들을 등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성과를 깔아뭉기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에 사무총장 입에서 정권을 인수한 지 1년 만에 그와 같은 불만과 푸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윤석열 박무일을 까는 데 이골이 난 그런 전문가들만 대거 등용해가지고 그야말로 포문을 계속 이렇게 쏘아대는 그런 형국이 펼쳐졌다. 그런 거 막으라고 여러분들 힘들여서 정권을 잡도록 그렇게 도왔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여러분들 1개월이 돼서 이런 불만이 나온 게 아니고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가지고 여당의 고위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했고 또 정권 교체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많은 그런 국민들이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만감이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의 주춧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방송이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여론조사가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거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삼각축이 완비가 돼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삐끗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합당한 그런 선거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하다고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선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봐 왔고 지금도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삼박자, 방송의 왜곡, 여론조사의 왜곡, 그리고 선거의 왜곡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그렇게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박대출 사무총장의 여러분들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KBS 1라디오 윤석열 박미 보도 친녀 패널이 친녀 패널의 7배가 됐다. 5월 1일 날 국민의힘 최고의 회의 석상에서 박대출 사무총장이 성토하다. KBS 1라디오는 오마이뉴스나 미디어 오늘이 없으면 방송을 못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당 측 인사보다는 야당 측 인사가 7배가 더 많다는 거죠. KBS 1라디오는 KBS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슬 이런 방송에 비해 가지고 가능한 패널의 여러분들 50%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의무이자 책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대출 의장은 이렇게 명렬히 성토합니다. 몇몇 좌파 매체가 KBS 1라디오를 그냥 완전히 점령했다, 장악했다, 가지고 논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아마 그것을 국민의힘의 예의도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를 한 모아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사무총장 입에서 이런 듯 이와 같은 푸념과 불만이 튀어나온 것은 그동안 도대체 당신들이 뭘 했나 이게 아마 문체부 소관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좀 쓴소리를 하게 되면 장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다음에 권력이 여러분들 끝나게 됐을 때 혹시 자기에게 해가 끼칠기라도 할 듯이 그걸 염려하기라도 하듯이 다들 몸을 사리는데 여러분들 바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박대출 의장은 박대출 의장이 사무총장인지 여기 보시니까 의장이니까 정책이 의장인간데 사무총장이 아니고.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호 라이브에서 5일간 42명이 나와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권력을 잡도록 그렇게 다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치라고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하고 선거도 공정하게 하고 방송도 공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 거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한 거 아닙니까. 여당의 정책의 의장이 이런 걸 품음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정말 반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박대출 의장은 아침 출근길엔 뉴스타파 그다음에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저는 그런 걸 안 보니까 점심 무렵 오마이뉴스 국민TV 출신들이 출연하고 퇴근길엔 낙곰수 출신 진행자의 미디어 오늘 시사인 기자가 나오고 10라인의 미디어 온 기자가 기가 찬 거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면 여러분 그다음 뭐합니까. 여론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합니까. 선거결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의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박대출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책의 의장은 의식이 좀 있어 가지고 4.15 총선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박대출 의원이 이름 중심이 돼 가지고 사전투표 금지 수개표 여러분들 활성화에 대한 선거법 여러분들 개정안을 내놨지만 물론 그게 진짜 무산되고 말았 지만 그렇게 노력이라도 한 사람이 그 유일한 사람이 국힘당의 박대출 의원입니다. 여긴 뭐 패널들 유승민 씨 부르고 여긴 뭐 이 사람은 어디 좀 받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하는 겁니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 박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여러분들 그 기둥과 같은 것이 공정한 방송 공정한 여론조사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좌파들은 끊임없이 세 가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청소 작업을 제대로 벌렸어야 되는 거죠. 집근하고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kbs 라디오 1위 이 정도 오면 다른 여론조사나 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참 개탄할 일인 거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좀 정신들을 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 총선은 그냥 미래일이지만 저는 얼마든지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채 안 됐을 때 실제가 됐던 2020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부터 시작됐던 다섯 번의 사전투표 정감 작업에 의한 득표소 조작이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이름들 실현됐지 않습니까 시도지사선거 광역여러분들 시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회의원선거 심지어 교육감선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는 봤습니다마는 부드러운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당 여러분들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옮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는 2024년도 총선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명확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이런 예고를 정당화한 것이 바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어금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분 이번에 울산교육감이 된 좌파 교육감 후보 천창수 씨입니다 천창수 씨 이력을 보시게 되면 전 민주노총 금속영명 울산본부 본부장입니다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칸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보로 옮기는 그런 득표수 정감 작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실정이 됐습니다 이번만 실정이 됐습니까 2022년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 울산교육감선거 요리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눈치를 좀 봐가지고 울산광역시의 4개 선거부에서는 5% 100장당 5장을 훔치고 북구에서는 10% 100장당 10장을 훔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사전투표 조작 전산조작 득표수 정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kbs1 라디오의 편파성 문제 정도가 아니고 여론조사의 여러분들 편파성 정도 문제가 아니고 선거 결과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정책위 의장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겠죠 이것만 이렇게 했습니까 문정권 하에 치료졌던 2018년 울산교육감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교육감선거 그때는 20%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장당 20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kbs 라디오에 손을 못 봤다가 선거도 전혀 지금 손을 못 반 상태로 2024년 총선으로 지금 떠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거짓과 위선이 정신 못 차리는 사회가 도저히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법대를 거꾸로 나왔습니까 앞으로 나왔습니까 서울법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 나오더라도 이런 조작가 조작갑이란 게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선거대위터는 절대 규칙이 찾아지면 안 되는 거죠 왜 선거는 기본적으로 무작위수나 난수로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겁니까 이 데이터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를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특정 여러분들 교원당체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납치당한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오늘 박대출 국민의힘의 정책의 의장이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들 불만을 이야기하기에 여보 그거 정도가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걸 너희들이 좀 직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다 사냐 국회의원 뺐지 한 번 닮으면 또 뭐하냐 대통령도 정신 좀 체리란 말입니다 당신이 집권하고 있는 두 번 동안 이런 모든 공직선거를 이렇게 다 만졌는데 2024년에 200석 차지에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네 150석 차지에 정신 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는 나라가 됐는지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거짓 세상에 여러분 선거를 선거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서 바른 말이지만 최근 받아먹고 여러분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 데이터 만들어서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나라가 어딨냐는 말입니다 살다 살다 벨을 다 본다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깨우치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 문정권하에서 다섯 번 일곱 번을 했는데도 뭡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립시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